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아 오늘 달라스 마지막 밤인데 벌써 이게 5회인가? 6회인가? 아니요, 보이스파가 8회야 8회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전에 갑자기 비 오는 거 보기 좋은데요 첫째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와... 방수껏 웃고 있어요 기사는 오빠의 눈물입니다 하하하하 한국 가입 싫다! 그리고 인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경기를 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다르뷔스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르뷔스 선수 시회에 미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지타상 우리같이 좋은 생각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자, 달라스에서 마지막 번을 보내고 있는 광자와 미래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것은 나의 눈물이라나? 하하하하 결국 다르뷔스 선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합은 잘 봤고요 저는 일단 가까이에서 볼펜 비칭이랑 그 다음에 시합을 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꿈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저랑 다니면서 보고싶지 않은 야구를 벌써 다섯게임이나 메이저리그 경기를 다섯게임이나 본 우리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해 고아 지금까지 달라스에서 광자였습니다 울지마 자, 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